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적어놨던 공동신청의 예외로서 단독신청 제일 많이 나온 게 판결 문제입니다. 판결. 특히 이때 판결은 뭐라고 한다? 이행판결. 등기법에 판결이 세 번 나온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온 판결이 뭐예요? 이 판결. 제일 먼저 나온 게 첫째, 민법 어디? 187조와 관련해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인 판결. 무슨 판결이다? 이 판결은 오로지 형성 판결만.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지금 단독신청할 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받아 단독신청한다. 이것은 뭐다?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원칙적 이행판결. 원칙. 형성 판결 중 공유물판결은 단독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있어요. 판결은 어떤 판결이다? 확인 판결입니까? 이행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소유권 보존등기 중에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있는데 이때 판결은 종류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판결이 세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판결. 오로지 형성 판결만. 공동신청이 예의로서 단독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판결 원칙.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종류, 불문 다 된다. 두 번째,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신청. 그래서 이행판결이 원칙이고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즉 이행판결이 아니지만 각자 단독으로 지분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행판결의 경우 누가 등기 신청하느냐.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다. 즉, 폐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습니다. 이행판결의 경우 등기 원인과 날짜는 판결의 주문, 결론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판결 주문에 명시가 안 나와있어. 그러면 원인일자는 뭐냐. 판결 선고일자를 원인일자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판결의 경우 그 확정시가 언제인가 관계없이. 즉, 10년이 지났어도 그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되고 이행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증명서를 첨부. 즉, 판결 청구할 때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다 체크된 게 신청하면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나와요. 그런데 송달증명 경매 개시결정요건이기 때문에 금전채권에 의해서 경매를 개시하려면 판결이 반드시 송달달당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행판결은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확정증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송법적인 얘기가 들어가서 좀 까다롭지만 확정된 이행판결이다. 따라서 확정이란 말에서 여러분 주의할 게 확정이 됐다는 것은 가집행이라는 말과 서로 상극이에요. 가집행,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미확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 이렇게 붙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됐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소유권 보존등기나 두 번째 상속등기나 법인의 합병등기. 그다음에 판결 바로 디귿에 나오는 이행판결 이거예요. 승소한자가 단독신청할 때 판결을 의미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명의자가 단독신청합니다. 누가 단독신청할 때 잘 봐도 해야 돼.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해당 권리명의자가 단독신청합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신청합니다. 기타 가등기 가처명령. 말소 등기 특수한 경우 즉 어떤 경우. 어떤 자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할 때 즉 권리 소멸 약정이 있는 경우에 어떤 자 사망하면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때 말소는 단독. 그다음에 혼동으로 소멸한 등기 말소 단독. 의무자 소재불명일 때 제권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하는 규정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유인 제3자명의 등기를 어떤 건 다 단독신청으로 말소한다고 했지. 이때 그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13번 문제 보세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주문에 원인일자 기재가 없으면 어떤 날짜 원일자라고 판결 선고일자. 언제? 이행판결의 경우. 원일자 기재가 없으면 언제라고? 선고일자. 언제? 이행판결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에 가집행 밑줄 치고 가집행이 붙었으면 아까 뭐라고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된 이행판결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판결에서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3번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따른 송달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라. 아까 무슨 증명서를? 확정증명서만 첨부가 된다 하겠어요.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 하겠죠? 형성판결이야. 이행판결이 아니지만 각자가 단독으로 즉 원고든 피고든 승소자든 패소자든지 묻지 않고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라고 했어요. 4번이 맞고 5번처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는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즉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 관계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하겠지. 그래서 여기 나열된 지문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14번 다음 중 단독. 공동신청에 대한 예외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봐라. 보존등기 말소등기 어떻게 한다고 했지? 단독 신청.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어요? 아까 등기 명의인이 왼쪽에 다 있으니까 보면서 확인하세요. 가등기 가천명렬 천방경에 가등기는 가등기 어떻게 한다고 이거? 단독 신청 특례가 있다고 했지? 그 다음에 근제당권자가 소유권을 취직해서 근제당권을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이게 뭐예요? 혼동이에요 혼동. 근제당권자가 즉 근제당 설정했던 사람이 아파트 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제당권자가 소유권자가 됐지? 그럼 근제당권은 어떻게 한다? 등기업이 소멸했어. 근데 그 근제당으로 말소를 낳으면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말소라는 거예요. 리글에 포괄유증이라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유증은 특정유증 포괄유증 못지않고 전부 다 뭐라고? 공동신청. 미음번 확정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이게 뭐야? 이행판결이지? 단독 신청.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에 의견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경우 가처분 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어떻게 한다 했지?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등기등기 권리가 어떤 자의 사람으로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 이게 뭐야? 권리소멸 약정했을 때라 했지? 단독 신청. 가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가압류등기는 어떻게 한다?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촉탁으로. 촉탁.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어떻게 한다 했지 할까? 소유권 포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생각. 한 번 또 지나니까 다 생각이 안 나지? 바로 여기 아까 다 정리해줬잖아. 등기상에서. 어디 4페이지 잠깐 다시 보세요. 4페이지 펴봐요. 거기 물권변동과 등기 절차의 관계에서 물권변동 등기 절차 그 도표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거기 쭉 보면 소유권 포기 있어 없어? 등기 하얀 물권변동. 등기 절차는 뭐라고 했어요? 공동신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니까 전에도 한 번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왜 이런 규정을 대했냐면 원래 소유권 포기가 단독 행위잖아. 그렇지? 민포시가 배웠죠. 상대방은 단독 행위. 그럼 단독 소유권을 포기하면 부동산 소유권은 누가 앞으로 기숙됩니까? 국가 앞으로. 그럼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국가 앞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전등기를 해야. 민법 186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건 또 어떤 정책적인 이유가 있냐면 위험을 국가한테 전가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옛날 삼풍 백화점 붕괴된 거 봤지? 여러분들 얘기 들었지?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직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때 태어났었나? 삼풍 백화점 붕괴. YS땐가? 그땐가? 영한 그때였어요. 90년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없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좀 안전한 국가라서 한강 다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인도나 파키산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여행 갈 때 조심하세요. 어떤 건물들 하는데 건물이 와장창 흘러내려. 그럼 거기 수백 명이 다 죽어요. 그럼 건물주가 삼풍 백화점 주인이 우지구지 소리가 난다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표. 나 소유권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갑자기 자기께 아니면 국가가로 넘어가면 국가로서 책임지라는 건데 그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전가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소유권 포기는 단독행위든 법률행위든 다 뭐야.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규정이보다 법률행위니까 어디로 가야 돼? 민법 186조에 따라 법률행위나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번은 특히 요즘에 단독 자꾸 물어봤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제3자연등기 신청 중에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생전에 법률행위를 하고 즉 매매계약하고 등격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야. 그때는 뭐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신청임으로 즉 상속이 아니야. 예를 들어 A가 B한테 매매계약은 해서 살아있을 때 매매계약은 했는데 등기하려고 봤더니 의무자가 사망했든가 또는 권리자가 사망했든가 둘 다 죽었든가 그러면 원위행위 생전했으니까 이건 매매니까 어디로 가야 돼? 민법 186조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등기를 하여야 물건 변동이 생기는데 등기 절차는 공동신청이란 말이에요. 공동신청하려고 봤더니 권리자가 의무자 중에 의무자가 사망하든 권리자가 사망하든 어느 일방이 죽든 둘 다 죽든 다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상속등기는 할 필요 없다 했지. 만약 첫째 의무자가 사망했다면 의무자의 상속이 있다. 이걸 뭐야?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내지는 뭐라고 한다? 상속인. 포괄승계인이란 말은 얘는 뭐야? 죽은 사람은. 피 보고 죽었다 했지. 피승계인. 피상속인. 이렇게 용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A로부터 직접 B앞으로 이전등기를 누가? B와 의무자의 포괄승계인. 갑이. 즉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가 둘이 B앞으로 이렇게 이전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런데 A는 살았는데 갑자기 매도인 불안에. 아니 민법규정에? 등기법규정에 보면 매도인이 죽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그래서 갑자기 또 매수인이 죽었어. 매도인이 살아있는데 갑자기 자다 보니까 심장만으로 돌아가셨어.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어요? 포괄승계인이 있다면 어떻게 돼? 죽은 사람은 등기하고 상속받는 게 아니고 얘가 살았을 때 계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A로부터 누구 앞으로 직접 을명을 직접 이전등기를 해버려요. 즉 죽은 사람은 등기하고 상속받는 게 아니고. 둘 다 죽어서 그럼 뭐예요? A로부터 권리자의 포괄승계인 을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누구와 의무자의 포괄승계인 갑과 권리자의 포괄승계인 을이 공동으로 등기한다. 공동이니까. 공동이니까. 누가 있어? 의무자 있어. 의무자 있어. 뭘 낸다? 등기필정보를 내는 거야.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에 들어가는 거니까. 알았어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위신청 중에 채권자 대위신청,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신청,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가 멸실된기 대위신청, 수용의 경우에 등기 권리자가 소유자를 대유해서 각종 부동산 표시 변경 등이나 상속등기를 대유할 수 있고 신탁등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유한다. 원래 신탁등이 수탁자 단독 신청하는 건데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의죠. 수익자. 수익자,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유한다. 이렇게 대위 규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등기법에 일단은. 그럼 15번 보세요. 대위등기 신청 중 틀린 걸 찾아봐라.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 변기나 소멸. 이건 대지권 등기법 어디다 한다고 했지? 표제부의.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는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일동검속한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명의를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습니다. 구분건물에서 표제부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신청은 채무자가 등기 권리로 신청할 등기나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해서 이게 채권자 대위신청을 보면 원래 이것도 당사자 아닌 제3자 신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등장인물이 나와 이해한다 했지? 채권자. 채무자. 우선 채권자 채무자 이해하기 쉽게 금전채권을 돈 받을 게 있으면 받을 게 있는 사람 빌려준 사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채권자 채무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B는 돈을 갚지 않은데 C로부터 부동산을 샀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전등기는 해야 되는데 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공동신청으로 누가 안다? 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무자 매수인의 권리자로 해서 공동신청으로 했는데 이 B가 권리자가 등기 신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해주려고 하는데 얘가 입을 안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야? 채권자. 내가 이걸 대신 없게 대위 없게. 이게 채권자.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채권자. 대위에서 신청한다는 거예요. 등기 신청을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모양이 된다는 거야?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누구 앞에서 제3자 앞에서 누구 앞으로? 지금 C로부터 채무자 B 앞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의무자는 시골자는 B다. 즉 등기명의자는 명의인은 대위를 당한 P대위 채무자이지만 이 등기를 신청한 사람 얘가 신청하지 않고 신청인은 누가 있는 등기를 신청은 누가 있느냐? 대위 채권자인 A가 신청했다. 얘가 신청했어. 신청. 신청인은 A. 명의자는 B.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특징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소유권 이전 받더라도 권리등기지만 조건이 신청인과 등기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조건이라면 등기 끝나더라도 뭘 안 만든다? 등기필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등기필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등기가 끝났다고 신청한 사람한테 영수증 줘야 돼. 네가 신청했냐? 영수증 줄게. 등기완료통지.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 완료통지만 하고. 명의자 B. 자기 앞으로 등기 듣는데도 모르고 앉아있어. 그럼 안되지. 지기가 소유자 등기 모르고 있잖아. 알려줘야 됩니다.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 신청인과 등기명의자 모두에게 뭐만 한다? 등기완료통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채권 대위신청은 명의자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채무자한테 피대위 채무자한테 불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대위할 수 있는 범인은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만 가능하고 불리한 등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 중성적이라는 것은 권리변동기 영향이 없는 등기. 이것만 가능하다. 불리하다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등기. 이건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신청은 중첩적 대위도 된다. 즉 A도 또 D라는 사람이 A도 또 돈 받을 게 있어. 이거를 다시 대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할 수가 있으며. 알았어요? 논리적으로 C가 B한테 지금 만약 C가 B한테 부동산 팔았어. 그런데 부동산을 또 A한테 전매했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 A는 금전 채권을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특정 문의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등기를 몇 번 해야 돼? C에서 B 앞으로 한 번 해야 되고 B가 A한테 넘겨줘야 돼. 등기를 두 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1번 등기와 2번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대로 해도 되고. 1번 등기 신청서와 2번 등기 신청서를 동시에 내도 되고. 즉 순차적으로 하거나 또는 동시에 신청하거나 그건 선택의 문제다. 즉 이때 채무자 B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대위해서 1번 등기를 신청하고 다음에 자격으로 가져가거나 신청서를 두 장을 써서 같이 하거나 동시에 하거나 순차적으로 하거나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채권 대위 신청. 그럼 채권 대위 신청 요건을 보세요. 채권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존재해야 돼. A가 등기 신청하러 갔어. 당신 누구였더니 채권자요. 증명해. 왜? 탕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러 왔잖아요. 그럼 채권자 이름을 증명해야 돼. 그럼 뭘 가지고 증명할까요? 채권을 증명해야지. 돈 빌려준 게 있다. 차용증 내든가. 매매계약서 내든가. 판결문을 내든가. 이걸 증명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알았어요? 채권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이 있어야 돼. 그럼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그림 보면서 얘기해. 뭐가 있어야 돼? 채무자한테 그림 그려놨잖아. 뭐가 있어야 돼? 얘가 대위하려면 대위할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대위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잖아. 등기 신청. 신청할 권리가 있어. 이걸 대위하는 거지. 얘가 등기 권리가 없어. 대위할 게 없네. 신청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이걸 대위하는 거지. 신청권도 없는데 뭘 대위할 거야? 대위할 목적이 권리가 있어야 대위할 거 아니에요.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등기 신청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너무 요건 간단하잖아요. 채권자는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을 것.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을 것. 공동신청은 공동신청으로. 공동신청으로. 만약 B가 갑으로부터 상속받았어. 그럼 단독신청할 대위권이 있어. 신청권이 상속된 권리가 있다.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어. 그런데 등기 안고 있어. 그럼 누가? 채권자가 내가 상속된 길을 대위해 줄게. 상속된 길이 뭐라고? 단독신청. 이건 소유권 인정된 길이 뭐야?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얘와 함께 대위하면 되고 단독신청은 단독신청은 단독으로 대위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림을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 채권 대위신청을 이해하려면 구조가 떠올라야 돼.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 1번째 뭐라고 표현한다. 이 사람을 법적으로 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를 뭐라고 한다. 제3채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나와야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신청은 다시 15번에 2번 지문. 채무자가 정기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나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하나여. 이거 뭐야. 대위신청 범위는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권리자이거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불리한 거 못한다. 이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 다를 때 건물 소유자가 건물 멸실 등기를 1개월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절퇴. 이거는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를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 그런데 A 소유 토지 위에 B라는 사람이 소유자 사용 승량을 받아서 건물 신축했어. 그런데 이 B 건물이 멸실돼 있어. 전체 건물이 화재로 전소했어. 그러면 B는 1개월 이내에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 건물 소유자가. 그럼 누가 안 한다.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모아해서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규정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미등기 구분 건물에는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무슨 등기를 내요 온다 했죠. 표시등기를 대위하는 거지. 표제부를 대위해서 만드는 거지. 보존 등기는 각자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분 건물 특징 얘기 했죠. 어떻게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만든다 했잖아. 그래서 최초로 보존 등기 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제부를 만들어 놔야 등기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4번은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 표시등기를 대위한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수용의 경우에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명의자 또는 상속인에 가르면서 토지 표시나 등기명 표시 변경. 그 다음에 상속 등기를 다 대위할 수 있어요. 수용의 경우에. 그 다음에 첨부정보와 관련해서는 첫째 원래 신청서 낼 때 1건 1신청주의가 원칙이다. 등기 한 건당 신청서 한 장씩 내라.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일괄 신청. 관할 등기소 같다. 등기 원인도 같다. 등기 목적이 같다. 다만 여기에 당사자도 같다는 요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저당 공매 이런 경우에 일괄 신청이 특별 규정이 또 있습니다. 신청정보 중에 필요적 정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빠지면 각화됩니다. 의무적 정보는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하면 대학렬을 취득하는 겁니다. 신청서에 간인과 정정이 있는데 간인은 신청정보가 두 장일 때 중간에 서류 중간에 도장을 찍는 걸 간인이라고 그래요. 이 간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땐 그 중 1인만 날인해도 됩니다. 전원이 날인할 것을 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간인은 등기 신청서일 때 간인과 나중에 계약서 간인은 다른 거예요. 계약서 간인은 다 전원 날인해야 돼. 그런데 신청서 등기 신청서를 값이 좋을지 있어요. 여기 신청서 한 장 두 장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밑에 권리자 의무자가 있다. 권리자 의무자가 있다. 그럼 권리자가 매수인이 만약에 두 명이야. 매도인이 두 명이야. 그럼 네 명이나 되는데 네 명 도장을 여기다 A, B, C 이거 다 찍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각 당사자 1인. 여기 권리자 중 A, 의무자 중 D. A, D만 찍고 이거 안 찍어도 된다는 거야. 각 당사자 중 1인씩만 해도 된다는 거야. 어디에? 신청정부예요. 물론 이 도장 찍지 않고 서명으로 여기다 서명해서 여기다 연결 서명만 하면 돼요. 이 간인은 사인했을 서명했을 땐 연결해서 서명하면 이게 간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정정. 글자를 고칠 때는 전원 날인에 대해. 여기서 만약에 매매 금액을 금액 1억 원이라고 했었는데 금액을 1억 2천을 고치려고 그래. 여기다가 지금 각 당사자 1인하고 여기도 A하고 D. 이렇게 두 명만 두 명 찍으면 되냐. 이건 안 해요. 이거는 글자 고친 정정할 땐 전원. 당사자 네 명이면 A, B, C, D. 도장 다 찍어야 돼. 이거는. 정정. 글자를 고칠 땐 전원 날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요즘에 신청서에 세부적인까지 다 물어보고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16번 보세요. 옳지 않은 거. 같은 등기소 관할에서 등기 원인이 같다면 같은 부동산에 동일인 명의 여러 개의 근장권 말수 등기를 동일한 신청정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근장권 말수 등기에 대해서 일괄 말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기소는 같아야 돼.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서초 등기소와 부산에 있는 등기소 한 장으로 낼 수 있어 없어. 등기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관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상식이야. 등기소가 다른데 어떻게 한 장으로 내겠어요. 일괄이라는 걸 한 장으로 낸다는 거예요. 한 장으로. 그 다음에 2번 신청정보 임의적 내용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군이 있어야 하며 원린정보의 임의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을 신청보에 적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임의적이라는 건 당사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고 등기하면 대학력을 취득하는 건데 그럼 약정은 아무거나 약정이 되느냐. 너 죽을 때까지 팔지 마라. 약정하자. 이런 건 안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 원인과 날짜 환매 특약 등기 매매 대금과 비용 임차권 설정할 때 차임을 신청정보에 적어야 한다. 즉 이게 필요적 정보냐. 이런 얘기야. 소유권 보존등기일 땐 원인과 날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권리등기 중에 유일하게 등기 원인과 연원이 다 없는 건 보존등기입니다. 이 두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일자 이거 놓고 봤을 때 권리등기일 때 이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첫째 소유권 보존등기는 둘 다 없어.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를 안 써. 그래서 이 원인과 일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등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가 모두 없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적지만 원인 일자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번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원인증명 정보를 보세요. 원인증명 정보 중에 검인계약서만 주의하면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검인을 받아라. 탈세나 투기를 조장을 막기 위해서 국가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시장, 고원, 수청자부터 검인받은 서류를 내라는 건데 만약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아서 판결을 받았으면 어떨 거냐. 이행 판결을 받았죠. 이때 그래도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검인은 탈세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협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솔명을 판결을 받은 것 뿐이야. 따라서 판결을 받았으면 판결서 자체의 검인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검인 대상이 아닌 경우 중에서 맨 마지막에 검인이 의지해야 된다. 검인 받은 걸 보는 거 보냐.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 계약 내용 알았지? 그럼 토지거래허가증이나 거래신고필증이나 이런 걸 첨부하게 되면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겪었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다는 겁니다. 검인은 초등학교 졸업장에 불과해요. 토지거래허가는 대학 졸업장 받은 거야. 대학 졸업장 가지고 입사해가지고 졸업증명 갖다 놨어요. 대학 졸업장 갈 때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한데 이런 회사 있든가 없든가 초등학교는 다 나왔어. 즉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17번 문제 검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계약을 원인한 이전 등결 때 검인계약서를 계약 소유권 이전 이 두 가지 단어 딱 붙으면 검인계약서를 내야 됩니다. 계약은 유무상을 묻지 않고 계약의 종류 불문합니다. 불문인데 불문. 오타가 나왔네. 불문인데 불문. 아 이거 참 불문한다. 무허가 검은에 대한 매매. 자 여기서 조건이 딱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원하는 이전 등기라는 조건이 나겠지. 검인계약서는 등기 원인이 뭐다. 계약이야 원인이. 등기 원인이 계약이다. 이런 조건과 어떤 조건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목적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등기 목적이 딱 결합이 되면 목적이 결합이 되면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라.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라. 이렇게 되니까 계약의 대상이 허가받은 건이 안 받아요. 이거는 검인에 아무 영향이 없어. 어떤 것든 계약을 원하는 이전 등기 할 때 검인계약서를 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매매 계약했어도 계약을 원하는 이전 등기 하는 거니까 검인을 받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서 대학 졸업했네. 초등학교 나왔지.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 판결을 받았으면 검인은 어떻게 받으라고? 판결서에 받아라. 왜? 시장이 판결 받은 거 알지 못해요. 이거는 국가가 탈세를 맡겨서 계약서 좀 가져오라는 것이고 그럼 판결을 왜 받았느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협력 안 하니까. 이건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았어. 법원에서 이행 판결. 그럼 어떻게 해. 속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판결 자체의 검인을 받아가지고 내라. 이런 얘기야. 시장이 어떻게 판결 받으면 어떻게 알겠어. 이건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아서 협력을 얻을 수 없으니까 판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취지가 달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 판결. 그럼 고민 안 받네. 착각을 엄청나게 해. 고민은 왜? 탈세나 투기를 막기 위해서. 판결은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협력 안 해주니까. 그래서 법원에 가서 받아온 거예요. 알았어요. 취지가 다른 거야. 그럼 판결 받았으면 계약을 오늘 이전 등이 속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판결 자체의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해. 내용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B한테 부동산을 샀는데. 매매했는데. 이게 계약이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이 하려고 그래. 그러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게 이제 검인 제도는 아까 검인 받은 걸 보는 게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이건 대학 졸업증을 가지고 가면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검인 받을 필요 없다. 있잖아. 그러면 대부분 소유권 이전은 뭐야. 이전한 계약은 유산계약의 매매가 대부분인데 증여했다. 증여는 증여는 이건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지. 매매만 거래 신고하죠. 중개사법 배웠지. 증여는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지. 그럼 증여도 계약이니까 증여로 인해 이전 등이 할 때 검인을 받아야 안 받아. 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검인 제도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더 강화돼서 움직이는 거지. 거래 신고증 토지 거래 허가서 이런 거로. 그러면 판결 받았다는 건 뭐야. 얘가 만약에 매수인이 돈 줬는데 등기 소리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쟁이 생겼으니까 얘 매수인 어디로 가야 돼.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행 판결 받았지. 그럼 이행 판결 받았다고 해서 계약을 오늘 이전에 속성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으니까 판결서에 검인 받는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이 내용을 원리를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비상적으로 목적만 보니까 판결 그럼 안 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배경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홍보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결 받았으면 어떡하라고.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고 5번 계약의 일방당세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계약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국가가 자기가 계약 낼고 검인을 받으려고 나 계약 모르니까 검인 받은 계약서 가지고 와 할 필요 없어 자기가 계약 해놓고 모른다는 거 말이 되겠어 검인권자가 계약자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검인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필 첨부정보 중에 먼저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정보와 관련해서 신청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니까 공동신청할 때 냅니다. 그리고 단독신청할 땐 낼 필요 없어요. 왜 의무자가 없으니까 다만 승수한 등기 의무자 의자 크게 써놨지 의자 똥내면 보이지 이때는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환매틱약 등기 제공하지 않는다 이건 가끔 놓치는데 원래 환매틱약 등기할 때 의무자 누구냐 매수인이야 매수인은 아직 자기한테 등기필정보 없어 그래서 못 내는 거예요. 매매와 반대로 간다고 했지 환매는 이렇게 참고로 매매라는 게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게 매매입니다. 자 팔았다. 그러면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가 매도인이 의무자니까 등기필정보 내 그런데 환매는 뭐야 대사올 권리야 대사올 권리야 이게 환매 환매는 누가 의무자야 매수인 권리자는 누가 매도인이야 거꾸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환매 특약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떤 거냐 이건 동시에 신청해야 돼 동시에 신청정보는 두 개 따로따로 별개 이거 한 장 두 장 써서 동시에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청단계 매수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필정보가 없으니까 못 내는 거고 매도인은 이거 살 때 받았던 게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알면 당연한 얘기지 모르면 뭔지 이상한 거고 항상 모든 게 그렇지 알면 당연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당연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합격한 거야 그 사람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 없을 때 아직 이해 못 했어 그럼 공부 더 해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들이 각종 그런 내용들이 내용을 알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된다 이럴 정도가 되지만 합격권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 그것도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본실력은 얼마? 30% 정도면 돼 본실력은 참고로 우스갯소로 합격점수 평균 몇 점이라고? 60점 60점 그럼 60점을 자기 본실력을 다 맞았냐 어림없는 절반밖에 안 돼요 이거 자기 실력이 30점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분 찍어서 맞는 거 찍어서 왜? 물론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거 맞는 거 같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아주 잘 와요 그런데 이 감이 무뎌지면 굉장히 헷갈려 답이 두세 개로 그냥 막 보여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이것도 다 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10월 시험대쯤 다가가서 문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이제 거의 두 개로 압축되거나 하나로 보이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초점이 하나하나 두 개로 왔다 갔다 보여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합격생들이 엄청난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력 많지 않아요 학교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학교하고 중개서 개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질문이 들어와 이런 거 어떻게 했죠 다 배운 건데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실력을 갖춰야 합격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실력이 아직 안 갖춰졌네 그럼 학교 못 오나 이거 착각하지 말라니까 합격생들 왔을 때 딱 실력이 없는데도 그냥 시험 임박해서는 불안해서 그냥 잠도 안 하고 헌신히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학교하고 나면 수험생 앞에서 어깨에 좀 힘 좀 줘요 합격생이라고 과정인 사고 어쩔 수 없어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다 겪고 나갔으니까 여러분 겪고 나가서 합격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했다면 제가 볼 땐 그 정도의 어떤 법률적인 소양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법전을 찾아보고 서류를 조사해서 이건 어떻게 처리할지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억에 담아둘 필요는 없고 이런 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 해결능력이 생긴 겁니다 알았어요 머릿속에 다 넣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모든 정보는 어디에 있다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요 굳이 암기 머릿속에 그 많은 걸 어떻게 넣으려고 그래 난 전화번호는 내 전화번호는 생각 안 할 때 있다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분실했다 했잖아요 갑자기 여기 사우나 갔다가 다 분실했어요 추석 전에 절도 다 잡았더라고 저 위에 대전 둔상경찰서 얘기했더니 금방 잡았어 3일 만에 다 잡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CCTV 사우나 안은 없지만 나가는 거 딱 보면 시간대 내가 금방 알았잖아요 잠깐 자다가 다 털렸는데 보니까 앞에서 그때 나간 사람이 다섯 명밖에 안 된 거야 그럼 딱 그 전과 조회하면 다 나온대 그래가지고 금방 다 잡아서 젊은 애들인데 한 사람은 제주도는 한 사람은 군에 입대 있다고 하더라고 이병 이병 전날 털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훈련 중에 지금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녹음대나 그거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부모들한테 맨날 가고 해봤어요 진짜 갈 수도 없는데 이 거주가기 너무 많은 내가 내놓은 애들 집에서 해봤자 다 내놓은 애들한테 모른다고 그 미성년형 아니잖아 스무스 받았다고 그래서 결국 부죄 못 받는다네 검찰청에 연락하면 손해가 막 심해서 국가에서 구조수 좀 구입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전화는 안 왔어요 검찰청에서 애간 저 그때 피해 많이 봤습니다 싸우나 갔다 여기 도둑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지갑도 한 번 도둑이 지난번 핸드폰을 일체 다 그것도 자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자다 짚고 있는 거 빼간 거야 대단하다 잠깐 피곤해서 그때 밤 몇 개까지 했잖아 계속 전화 나는 잠깐 신고한다고 들어가서 특히 여러분 시험 전에 시험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이런 책 같은 거 잘 관수하세요 왜냐하면 그 생각 전에도 자기가 어떤 그 뭐 어떤 과목을 아주 요약 잘 정리해서 해놨는데 시험 전에 도서관 공부하다 잠깐 밖에 담배 피우러 갔다 분실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분실하니까 그게 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보는데 참 힘들었다는 얘길 때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보는 자료 같은 거 자기가 잘 정리하고 있으면 나만 보지 가지고 이렇게 놓고 있다 분실하면 시험 직전에 그것도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간수 잘 오세요 내가 핸드폰 분실하고 굉장히 얼굴이 여기 신경 써가지고 눈에 한 번 벗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다 모든 걸 다 넣어놨었어요 자료나 이런 걸 근데 그거 연락처 정도가 아니라 각종 OPT 번호나 모든 걸 다 넣어놨었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복구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간신히 이것저것 조금조금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한 2년 전 건을 복구해놨어 그러나 최근 거 다 없어가지고 1년 2년 사이에 한 거 여러 가지로 장애가 조금 생깁니다 최근에 알던 사람이 전화 홀라도 연락 못 하고 전화 오면 누구세요? 아니 알면서 왜 전화 왜 그렇게 받아? 또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냥 번호 등록이 안 된 번호 뜨니까 물어보죠 누구시냐고 물어보지 방법이 없잖아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주의하시면서 저는 너무 세상 사람이 다 하고 똑같은 줄 알고 세상 들고 있는 핸드폰이야 빼가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눈 뜨고 코백한다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대전에 오면 조심해야 되죠 대전만 오면 제가 긴장을 해 제가 피곤 오면 둔산동에 자주 갔었는데 그런 줄 몰랐습니다 여담으로 간단한 거고 등기필정보에 대해서 이해만 되면 간단한 건데 일반적으로 환매는 많이 안 나왔지만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공동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내고 단독신청은 내지 않지만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할 때는 낸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승소한 의무자 의자를 항상 의자는 한글로 세종대왕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권리자는 똥그래미가 없는데 의무자만 써놨다 그럼 승소한 의무자 신청할 때만 등기필정보를 낸다 이렇게 얘기해줬지 기억하면 돼요 이거 권리자인데 의무자인지 연필 굴려볼까 이러지 말고 잘 쳐다보면 의무자의 똥그래미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18번 보십니다 등기법상 등기필정보제공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예요 신청단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의무자 또는 법정된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즉 진정성을 증명하려니까 등기필정보도 없어 그럼 직접 나가야 돼 뭘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그럼 누가 등기관으로 뭐로 봤다 자기 눈으로 의무자 확인했어 그래도 못 믿을까 자기 눈으로 이 사람 의무자는 거 확인했어 사진 본 게 똑같아 실물을 보고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의심하면 어떻게 의심 그냥 등기필정보 들어왔다고 간접적으로 추정했더니 직접 왔네 본인이 나는 못 믿어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 직접 출석하면 뭘 작성한다 했지 확인 조서 누가 작성했어 공무원이 그래서 조서를 물으면 내가 가르쳐준다 조서 만드는 방법 수업시간에 얘기했지 조서 부를 때 어떻게 하면 돼 이 밑에 내려가서 유리창 밑창 깨치면 오늘 조서 작성할 거예요 경찰관 진술조서라고 쫓아가면 왜 깨쳤냐고 손괴짬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돼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문서를 보라고 한다 조서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관은 공무원이야 등기관은 직접 작성했어 그래서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언제 의무자가 직접 출석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보존등이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의 경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왜 단독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없어 단독이니까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공동신청에서 알았어요 공동 단독엔 누가 없다 의무자가 없어 그 다음 3번 등기신청이 대리인 즉 변호사 법무사 같은 자격자들을 말합니다 의무자부터 우인받았으면 확인한 경우 확인정보 이게 종전에 확인서면이라고 했던 거예요 확인정보나 신청서 중 의무자 작성분에 공증받고 그 부분 즉 공증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승수한 의무자가 등기신청할 땐 그가 보유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즉 판결 중에서 승수한 의무자의 위에 동그라미가 딱 태올러가야 된단 말이야 제공한다 상속등기나 포괄 유증이라는 이전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상속등기는 낼 필요 없지 왜 단독이니까 근데 유증은 아까 뭐라고 했지 다 공동임으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유증은 다 공동이에요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불문하고 등기절차는 공동신청 차이점은 뭐냐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건 변동 특정 유증은 수중지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건 변동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인감증명은 이건 방문할 때 필요합니다 왜 전자신청의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시 지금도 거의 다 대부분 직접 인감증명을 가지고 오라 서명 인증서 같은 것도 있는데 등기세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요한 등기 때문에 인감을 떼우라고 합니다 특히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동인감을 꼭 떼우라고 그래요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는 언제냐 첫째 원칙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자의 의무자 즉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되는 게 원칙입니다 1번이 원칙인데 2번부터는 예외적인 거야 소유권 가등기 명의자 가등기 말소할 때 세 번째가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등기필정부가 멸실됐을 때 즉 여기에 직접 출소한 경우까지 포함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접 출소할 경우 내일 필요 없다고 하다가 금년부터 개정되면서 등기필정부가 없어서 직접 출소하거나 대리인이 확인 조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확인 정보 즉 공증받은 정보를 제출할 때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호가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6호 협의 불안에 따른 상속 등결 때 상속 전원 인감을 낸다 제7호 제3자 동의 승낙을 요구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을 낸다 이런 건데 이러한 4 5 6 7 이런 경우는 이런 서류들을 공증받으면 증서의 진정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또 인감을 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공증받았어 그럼 공증인 앞에 가서 그 분할 협의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걸 증명한 거지 그러니까 진정성이 증명됐으니까 이때 인감을 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같이 알아두시고 유의관은 3개월이며 매매일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을 내야 되며 매도용은 용도 전용이 안 된다 즉 매수자 이외의자한테는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매매 이외의 경우는 용도 전용이 허용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19번 보세요 방문 신청 시 인감증명 제공 중 옳은 걸 찾아봐라 법인한 사단자의 의무자일 때 대표자 관리 내 인감증명을 내라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따로 있지만 종중 같은 경우 종중 인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누구 꺼낸다? 종중 대표자 걸 내는 거예요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 보세요 등기필 정보를 분실, 멸실한 경우에 소유의권 이외의 권리 등기명인에 등기해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의무자임을 확인받은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라 이거 잠깐만요 1번뿐만 아니라 2번도 인감증명 거기서 체크하세요 2번도 정답입니다 1번, 2번 두 개 다 정답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얘기했듯이 금년 1월부터 의무자 직접 출석해도 인감을 내도록 개정됐다 작년까지는 직접 출석한 경우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앞에 언급했듯이 직접 출석해도 내야 됩니다 지금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 2번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3번 근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대신에 대리인 확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지당권 이전한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근지당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대신에 대리인 확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인데 아까 얘기한 3호에서 3호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로서 이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3호 세 번째가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의무자이면 원래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자와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 이걸 못 내고 대신에 몰랐다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했거나 지금 확인정보를 했거나 공증정보를 제공한 것 전부 다 인감을 내도록 돼 있다 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은 제출해야 된다 이거 직접 출석했으니까 이거 내야 된다 이게 그런 거고 3번 지문은 확인정보 그래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제출해야 되며 4번 등기신청에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 그 등기신청을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하는 때는 본인 및 대리인감증명을 내는 거야 이때는 법정될 때 누구 인감을 낸다 대리인의 인감을 내고 법정 대리인 본인 거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다시 제출할 인감증명에 대해 참고로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누구의 인감을 내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임의대리냐 법정 대리인에 따라 달라요 임의대리라면 본인의 인감을 내는 것이고 법정 대리라면 대리인의 인감을 낸다고 했었죠 이게 이해 안 가면 설명해 줍니다 임의대리가 누구야 우임받은 변호사 법무사들 그럼 내가 매도인이 이걸 이전 등기하면서 본인들이 갑이라는 법무사한테 우임했어 이 사람이 뭐라고? 임의대리 임의대리 그럼 여기 우임했으면 인감을 누구 꺼내는 겁니까? 본인 걸 주어야지 대리인 법무사님 당신 인감 떼다 내세요?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본인의 인감을 내는 거야 임의대리라면 누구 꺼? 본인 그런데 등기 신청하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A가 세 살 먹은 애야 애 앞으로 누가 인어왔어? 여기 갑이라는 사람 이건 뭐야? 법정 대리냐 그럼 누구 인감을 내는 겁니까? 세 살짜리 꺼내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인감 이게 누구야? 대리인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리인의 신청일 때 임의대리라면 누구 인감이다? 본인의 인감 법정 대리인은 누구? 대리인의 인감 이런 얘기예요 제출한 인감의 종류가 그래서 4번 지문 같이 법정 대리인니까 누구의 인감을 낸다? 대리인의 인감 본인 꺼 낼 필요 없어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 등기할 때 신청인 이후에 나머지 상속인 전원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아까 협의 분할의 경우는 누구라고 했지? 상속인 전원 이 전원은 누구야? 신청한 사람 포함한 전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 등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이 사망했다 그런데 여기 상속 등기 현라고 봤더니 4명이 있어 A, B, C, D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사람은 행방불명이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상속자는 협의 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 못해 실종선고를 받아서 사망으로 의지해놔야 돼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이쪽 다 포기하고 얘는 다 주겠다 대신 제사를 다 지내라고 상속에서 협의 분할했어 그러면 포기한 사람들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 얘 것도 같이 내라는 거야 이게 뭐야? 전원 알았어요? 전원 의미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협의 분할이라는 말과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했다는 말과 법정 상속분대로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할 때 인감이 필요 없어요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법정 상속분대로 하는 거는 그런데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빠트리면 안 돼요 이 말 주의하시네요 그래서 19번에 오른 거 1번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알았죠?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봐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진정성은 누구라고 했지? 진의 의무자의 진의 어떻게 있다 했지 등기법에 첫째 혼자 오지 말아라 공동신청 왜? 공동이란 권리자 혼자 오지 말고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성이 담보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다 해서 심사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조건을 만들어놔야 진의가 확보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인증명정보대라고 했지 원인증명정보법이에요 각종 계약서예요 계약서 혼자 만들까요? 서로 의사에 합치니까 반대방의 의사에 합치니까 상대방이 반드시 관여해줘야 돼요 의무자가 그 다음에 계약을 했다면 이행해서 매매를 하면 매수인은 대금 다 지급했어 그럼 돈 줄 때 그냥 돈만 주고 말아요 집무소 땅무소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야?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그럼 등기필정보는 누구 꺼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등기필정보는 의무자 거 의무자면 다 내는 거야 의무자면 알았어요? 의무자면 다 내 그럼 의무자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공동신청 그럼 공동신청은 뭘 반드시 내? 등기필정보는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진정성 보장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등기필정보는 타인 정보를 몰래 가져올 수도 있고 서류 갖다가 그냥 자기 권장 팔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하다? 이제 최후의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반드시 이것은 의무자 거지만 원칙적 의무자 거지만 원칙이 뭐야 인감증명은 이것보다 더 까다롭다는 거야 등기필정보가 의무자가 이만큼 있어 의무자의 범위가 이만큼 있어 그럼 이 사람 전부 다 뭘 내는 거야? 등기필정보 내야 돼 알았어요? 그런데 인감증명은 의무자 다 내는 게 아니고 원칙이 뭐야? 의무자 중에서도 소유권자 이 사람만 내는 거야 알았어요? 다르지? 더 까다로운 거야 이게 그래서 중요한 등기는 이것까지 다 필요한 거야 중요성이 떨어지면 중요성이 떨어지면 여기가 이건 필요없어 남아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중요한 등기가 뭐냐? 의무자 소유권자일 때 중요한 등기야 예를 들어 뭐가 더 중요한가 보세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나올 때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저당권자 저당권을 갖는 사람 물권자 이 사람 뭐야? 저당권 설정자야 그러면 돈을 설정할 때는 이런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담보가 설정되니까 의무자가 소유권자란 말이야 얘가 의무자인데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감증명을 꼭 첨부해서 설정 등기 해줘야 돼 그런데 저당권 등기 말 쏘라고 그래 말 쏘 등기 돈을 다 갚았어 말 쏘면 의무자가 누굽니까? 저당권자야 얘는 궐자야 그럼 말 쏘을 때 의무자는 누구야? 저당권자 돈을 갚았지? 이 사람은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인감 필요할 수 없어? 필요 없어 이런 경우 인감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설정할 땐 중요하지 부동산에 등기 들어가니까 말 쏘을 땐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만 그러니까 인감 필요 없고 어떻게? 등기필정보 저당권 등기청만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까다로운 서류가 인감증명에 더 까다로운 거예요 등기필정보까지는 다 진정성이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좀 쉬었다 합시다 이거 빨리 나가야 된대요 잠시만요 네? 시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